네, 단호보호화사 2023 강릉단호제를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 이곳은 강릉단호제 전수교육과 공연동이고요. 저는 방송인 전호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릉단호제가 오늘 벌써 7째 날이네요. 이제 올해 단호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내일까지 밖에 없습니다. 이 단호를 더욱더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. 오늘 지금 이 시간 공연동에서 펼쳐지는 공연 깍지윈드 오케스트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깍지윈드 오케스트라는요. 현재 13세부터 76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. 장르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. 정통 클래식부터 재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요나 트로트까지 정말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. 매년 가족음악회 그리고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고 연예협회에서 주관하는 힐링콘서트와 풍경콘서트에도 또 그리고 2020년에는 강원도 문화연합회에서 주관한 실버스타K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지금 현재 강릉에서 또 이 강원도 영동권 특히 영동권에서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고 가장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팀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. 그렇죠. 이쯤 박수가 나왔어야 되거든요. 안 나와서 조금 당황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그래서 단호 셀레브레이션이라는 주제로 많은 곡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준비해 주셨는데요. 첫 번째 곡 라스토리아 그리고 타임 투 세이 귓바이 네. 두 곡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안총기 지지자님을 모시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박수를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